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포투나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라 크로포드 스프레이 아이템을 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30일 오후 11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픽 계정에 로그인한 후 포투나이트 보상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코드를 입력한 다음 아이템을 받아보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픽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없다면 영상 설명란에 적어둔 이전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투나이트 보상 교환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교환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교환 클릭합니다 활성화 클릭합니다 아이템 받기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포투나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받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оду입니다 소ός Czynt 손수 비교해 участв 찬양 도착